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맥도날드 사랑. 여러분들 미국의 음식 문화는 안 좋죠. 한국의 음식 문화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식습관을 변화시기가 어려운데 이게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식습관에. 식습관은 변경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보시면 이게 대통령 전용기에서 일론 머스크 도널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쥬니어 로버트 케네디 쥬니어 존 하원 의장 여기에 콕이 있네요. 콕 코카콜라 맥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맥도날드 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코카콜라를. 미국의 삶은 다 많이 먹을 거니까 조금씩 먹는 건 좋은데 조금씩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보면 트럼프 쥬니어 장남이 메이커 아메리카 헬스 헬스 어게인 미국을 건강하게 다시 건강하게 내일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 트럼프 당선인 일론 머스크를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표정을 보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모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그런 걸 잘 아는가 봐요. 보니까 두 사람의 화학적 케미컬 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마 존 마이크 마이클 존슨 마이클 존슨 어쨌든 간에 공화당 원내대표죠. 하원 하원 한 분이 일론 머스크는 다이어트 콕을 좋아합니다. 이게 다이어트 콕이네요. 붉은색이 안 붙었으니까 칼로리가 좀 작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다시 포스팅한 걸로 봐가지고 다이어트 콕을 좋아하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 많은 여러분들 주식 가운데 테슬라 주식을 1등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전 세계 국민들 가운데 테슬라 주식을 순위상 1등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1, 2등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파가 많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베팅한 거예요. 이제 이번에 보건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팝캐스트에 출연해서 햄버거와 콜라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햄버거와 콜라를 즐기는 도널 트럼프 당선인과 햄버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 케네디 주니어는 떨떨해한 표정이다. 진짜 떨떨해한 표정이 안 봅시다. 조금 약간 의색한 표이네요. 좀 의색한 표정이네요.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 장남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가늘적 단식을 비롯해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등 자신만의 건강법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에 국가가 가공식품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간식조차 유기농 아몬드와 말린 망고를 정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공식품을 중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로버트 케네디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앞치마를 두르고 맥도날드 매장에서 여러분들 서브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좋아하는데 그게 다 표인데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도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정치인들은 모두 다 이런 것이 다 메시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패스트푸드를 아주 싫어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지만 여전히 제 도널드 트럼프는 다이어트 콕과 빅맥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고단수인 겁니다. 패스트푸드를 없애야 된다. 미국의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여러분들 대선 과정에 큰 도움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기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그걸 못 꺾고 계속해서 코카콜라를 좋아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마하게 이게 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겁니다. 정치 책상 위에 코카콜라 버튼 기내에서는 빅맥 먹방 트럼프 식습관의 케네디가 한 말 이거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70대 후반된 여름 남자와 함께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라 하겠습니까 바꾸기가 힘드는 거죠. 트럼프 당신의 식단을 두고 정말 몸에 좋지 않다. 유세 과정에서 먹은 음식은 모두 몸에 안 좋은 것이다. 특히 비행기에 실린 음식들은 독걸물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당신은 예전부터 햄버거와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펜실비니아 주인은 맥도날드이라는 모습을 연출한 바가 있다. 재임 당시에는 대통령 집무실 전용 책상에 콜라 요청용 버튼을 설치하기도 했다. 콜라들 좀 중독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기간에도 트럼프 캠프 직원들은 유세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미리 다이어트 콜라와 패스푸드를 준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당신에게 제공한 것은 알려졌다. 그럼 미국에서 뭘 먹겠습니까 샌드위치 아니면 빅맥이 아니면 이런 걸 먹어야 되죠. 맥도날드 빅맥이나 kfc 중 하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조금 나온 편에 속한다. 캠니아 주니어가 여러분들 전용기르크 타고 선거운동을 같이 많이 다녔으니까 운이 좋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오지만 그 외에는 음식들은 인간이 먹을 만한 것이 아니다. 몇 시간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생수를 마시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단하네요. 그나마 여러분 가장 건강한 음식이 생수지 않습니까. 생수를 많이 먹으면 변비도 줄일 수가 있고 변도 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변비나 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생수를 먹지 않고서도 이런 변비가 안 생기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건강체질 같아요. 아니 방송하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맥도날드 선전하는 걸 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맥도날드 알밭인 것 10월 20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임명하지만 나는 여전히 맥도날드 사랑합니다. 미국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건강체질 같아요. 트럼프 후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이 뭐 맛있잖아 일단 너깃도 있고 프렌치 플라이도 있고 그냥 쿠카콜라도 있고 벌써 꿈침이 도는데요. 미국 음식이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또 보면 또 뭐 보면은 피자 이거는 뭐 더블버거 디저트도 보면 얼마나 단 게 많습니까. 여기가 음식들이잖아요. 햄버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은 음식이 장래 체류 시간이 좀 길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은 확실히 젊은 날에 뵈어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널 트럼프 후보의 맥도날드 맥도날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닥터에이아이한테 미국 식문화의 상징인 패스트푸드 즉 맥도날드 햄버거는 확실히 섭취한 이후에 그냥 정제하지 않는 그런 통곡물과 같은 정제되지 않은 음식에 비해서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같은 음식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소화시키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채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장래 체류 시간이 패스트푸시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옛날 같았으면 의사분들 만나서 다 물어야 될 이야기지만 이게 실제로 제가 궁금하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좀 터부룩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 닥터에이아이가 패스트푸드의 장래 체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일반적으로 통곡물이나 정되지 않은 음식에 비해 장래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지방함량. 패스트푸드는 대체로 지방함량이 높습니다. 지방은 소화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양소입니다. 둘째 정제된 탄수화물. 햄버거의 빵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섬유질이 적어서 소화는 빨리 이루지만 장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낫습니다. 대개 변비가 장운동을 촉진하는 장운동 이름들 더뎌 가지고 변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대개 변비 관련된 이런 음식물들은 장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구성요소가 들어 있는 그런 음식물들이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요. 단백질 함량. 햄버거 패티의 단백질은 소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체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패스트푸드를 섭취했을 때 젊은 나라고 달리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터부룩함을 느끼고 장래 체류 시간이 긴 겁니다. 나이와 소화 능력의 관계. 나이가 들면 소화 요소의 생성이 감소해서 고지방 고단백 음식의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장애 운동성이 저하되어 음식물의 이당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지게 되면 변비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체감하는 불편함 소화불량 더부룩함 등의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멀리하는 그런 요인을 잘 정리해놨잖아요. 의학적으로 패스트푸드의 장래 체류 시간이 반드시 더 길다고는 단정하기 힘든데 개인에 따라서 연령이 증가된 젊은 날에 뵈어서 그렇게 패스트푸드 섭취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장래 체류 시간이나 소화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느낀다는 거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궁금함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음식문화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내에서 맥도날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나날이 성장하는 시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주의 김추성 박사가 쓰신 대작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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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